벌써 뚫렸네? 라인하르트가 있는데 다 어디가서 다 죽은거야? 라인하르트 야 우리팀 뭐 뭐있냐 지금 정프레스 한조 다스티온 . 말이봐 제새끼 똘만났네 저거 자리아니 너무 못하시네요 막 갑시다 그러면 다 나을까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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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혼자부터 차단할까요? 차단 어떻게 하지? 내가 그냥 시작 시작하면은 바로 이루고 싶은데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피 눌러서? 볼륨을 높여라! 박탈수 있지 않나 얘? 차단할까요? 경고 – 전장에서 내리지 않게 운을 받았을지 왜 이럴다고요? 공격을 받는 게 있으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뇌가 보자! 뇌가 보자! 뇌가 보자! 뇌가 보자! 뇌가 보자! 뇌가 보자! 전장에서 지지 않게 졌습니다! 공격을 받았다! 저 상대 수술한 스나가 그 스나를 모아서 끄지를 않아가지고 수술한 스나는 사나는 거라서 수술한 스나는 거라서 수술한 스나는 거라서 퓨니uster 치우 후우 치우 치우 아니 안 눌러줍니다 그냥 알아서 툴대요 치우 왜 치우łaального 쟤 누구야 쟤 라인아르트가 왜 저기가있어? 아 미친이씨 아니 라인아르트가 뭐야 쟤 아 이해가 안돼 나 진짜 왜왜 저기가있지? 여기 방어구야 나 할게없다 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자란애들은 막 기둥타던데 기둥을 어떻게 타는거야 대체 자란애들 기둥타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꼬박이 안따져 죽였어 자 다가고 에이 고마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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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 우선이 바쁘네 이 캐릭 야 어디로와! 야야! 야! 저거 왜... 아 저거 왜 일로... 하지마 깝지마 깝지마 수리 방가 있구요 수리 방가 있구요 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야 방병 있다니까 근데 나가지마 나가지마 오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어이엇 이거 이거 타이어도 밀려요 이거? 어...상대가 갑자기 못해졌어 그래 우리 팀이 갑자기 각송했어 바스토니, 바스티온이 아까 넘어간것 좀 이상하게 하는데 어휴 잘했네 여기서 혼자서 디모 다 막았네 나 힐 많이 한거 같은데? 애들이 도망다녀서 그런가? 18000피에 막았어요 라미프 아까 뭐 개소리 하더니 저거 정체하면 나 똑같은 사람 한번만 더 하죠? 친구기능으로 들어오는거 있는데 옵션 끄자고? 아 그래서 들어오는거야? 야 친구타고 들어오면 적팀으로도 들어올수있어? 공격영웅 없음? 아 진짜 퓨 안했구나 6시간 40분째네요 팥수구만 그러면은 라미프 내 친추창에 없는데 현대의 우승 죽이네 우리 갈수있어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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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저격한거 아냐? 그러면은 하지마 그런거 어쩐지 많이 만나더라 말이 안되잖아 솔직히 근데 500게임인데 왜이렇게 많이 만나나 했네 다른사람들이랑 해봐야 실력 파수랑 뭐할라그래 이거 어떻게 스피드킬까? 아니면 그냥 체육킬까? 퓨스트 바르고 바로 쉬프트 전환할까? 피어 아우 바다 들어왔네 아까 그거 아무도 못 봤겠지? 신나게 치료해 볼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흐흐흐 독한 번아! 안 밀리네? 안 밀리나? 봐봐야겠다 쪼금 쪼금 밀리는 것 같긴 한데 밀리진 않네 아예 밀리진 않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희 고유마! 흐흐흐흐흐흐흐흠 신난미트를 느껴봐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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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흙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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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ntroduced 바람 으흐흐흐흐흐흫 한 번! 주신 봐라! 들어가 들어가자 아, 핸드폰 늦게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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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드폰 은힘의 핸드폰 아, 핸드폰 아, 핸드폰 핸드폰 나이스 뼈, 와아, 메이트롤 메이트롤 좋았다 아하이, 다 들어오지 벽풀이 벗어들어왔네 아하이 후우, 이거되냐 치료해볼까 아하이 끝났어 와, 잘 밀었다 잘 밀었다 음, 아가 인정 인정 잘 들어왔다 진짜 리퍼 뭘로 들어온거에요? 아, 이렇게 들어왔는데 죽어, 죽어 메일이랑 죽는게 좋았네 라미프 라미프 또 줬네? 잠깐만요 자, 팀 그거 끌게요 어쩐지 라미프 저거 팥수구나 그러면은 친추해놓고 지금 들어온거네 누구지? 잠깐만 푸우샬에 있나? 어디서 끄면 돼요? 어디서 그룹원도 초대 가능 그룹참가 허용 어딨어요 옵션? 친구 참가 그런거 없는데? 야, 뭐 뭐 뭐 그런거 있다는 것처럼 말하더니 뭐 없는데? 모름 모른다는데요? 모른다는데요? 왜이래 이거 생새가 끄는거 봤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또 웃긴데 그러면은? 없는데도 만난거야 그러면? 아, 집보스 알아요 얘 시메트라 한번 할까요 그러면? 시메트라도 걔 걔도 건설하는 애 아니야 그냥 만난거야? 그럼 팥수를? 동접이 왜이래? 그냥 만난거야? 그럼 팥수를? 그냥 만난거야? 그럼 팥수를? 동접이 왜이래? 동접이 왜이래? 아, 동시에 눌러서 저격했다고? 씨... 크... 그게 돼?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자, 메르실을 마지막에 하고 시메트라 해보겠습니다 시메트라 오케이 스킬 볼까? 스킬 001 ema장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이렇게 꺾이는지? 저기가 저에게 구성 중입니다. 전율을 막습니다. 공격수는 합쳐졌습니다. 목표 3,500원 기절했어? 내 부탁 깨졌어? 도움드리기 아니 보호막이 군대 이거 좀 별론데 이거? 좋은거 맞아 이거? 아 이거 쉴드를 계속 줄 수 있구나 아 이거 완전 소라칸데? 아 나 소라카 개 싫은데 이거 힐 계속 줘야 되네 그 때 resiliency 아 너도 배운 몇 가죽을 끌고 있는게 모여하는게, 근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를 모두 이용해 이 업체를 재학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은요 조화 전용선이 kings with a pair of them 경고는 안전하십시오. 경고 – 경고 – 아... 아니 근데 이거 메이 어떻게 막아? 스메트라로 메이 못 잡네? 그냥 튀어야 돼? 그래? 못 잡지 그쵸? 못 잡네? 이거 왜 이렇게 사월이 짧아? 엄청 짧아 터렌보드 씨 서두를 수 없자 내 스스로한테는 거기가 안되네 아니 근데 이거 터렛 말이야 계속 갈 수 있어 이거? 무한, 무한이에요 이거? 진짜 차지만 되면은? 꼼짝말라 아 뭐야 이 새끼는 또 아 여섯 개까지?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중심심심 으흡 다리 알겠고 몸빌레스 으흡 수고하자마자 좀 빨리 가잖아 그래도 쓰레기다 이 캐릭터